가уем Dennis 패브 stalwart 김형아, 너 거 만드는 거야 생각보다 조각들이 작다 왜 작고 와 어디가 바닥인지만 알면 나 스스로 해볼 테니까 잠깐만 뭘 보고 싶어 이게 바닥이고 옆면 옆면 뒷면 다 됐네 과사학을 기점으로 제로이 집 만드는 건데 관심 없어? 제로아 관심이 없으면 옆에서 구경이라도 아 귀여워 꼬리 흔들어 꼬리는 왜 흔들었어 그래도 하나 꼈어 내가 원래 이렇게 하나 꼈어 이러면 내 남편은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남편이냐 거기 앉아 있을 거야? 귀엽게 생겨가지고 야 큰일 났다 채로아 누나 너무 힘들어 그치 이해가 가지 그러면은 알았어 이거는 딴 것도 해볼게 너무 많이 있잖아 잘 일어났어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그러게 제로아 붕가붕가 안돼 이거 어디서 가져왔대? 위에서 꺾고 끄셔냈어? 저 붕가붕가 친구 엄청 좋아하잖아 걔 자꾸 그렇게 그러지마 그러면 걔가 밤마다 운단 말이야 아 토이스토리처럼 밤마다 운면은 여기 있는 디지몬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단 말이야 디지몬 친구 어 내 디지몬 친구부터 다 어디갔지? 어? 네가 네가 이 공룡친구 못살게 울어가지고 어? 공룡 공룡이 밤마다 막 흐흐흐흐 울고 있으면 디지몬 친구들이 와서 괜찮아 제롱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어? 이거 여기서 준 그냥 공짜 증정품이거든? 역시 우리 애기 어디 위에 올라가는 거 좋아해 우리 애기는 새 걸 좋아하는 거야 수시바 새 걸 사줘야 돼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상관없어 어 새 거 해야 돼 으휴 사람이든 멍멍이든 새 거 좋아하는 건 다 똑같아가지고 귀엽다 애기가 이제 저기에 쫙 들어가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방음집인데 이거를 메꿀까? 그러니까 나는 방음집인데 이게 있는 게 좀 의아했어 지금 솔직히 웃기더라고 방음집인데 왜 이렇게 구멍이 많지? 우리는 그럼 메꿔놓자 그러니까 내가 고를 못할 것 같아 이런 거은 이제 저런 거 같다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이거 제로의 집이다? 아 제로야 이거 제로의 집이다? 어떤 거 같아? 어떤 거 같아? 에어컨 틀어야겠다. 나 에어컨 와라? 다 했어. 다 했어? 근데 바닥 지지대를 어따 끼워다녔지? 바닥에? 야 신경 많이 썼네. 효과도 좋았으면 좋겠다. 그니까. 기능이 제일 중요하죠. 다 됐어. 채동아. 채동아. 쟤동아. 집 완성됐어. 가봐. 들어가. 들어가. 나만 쳐다보고 있어. 채영아, 여기 들어가봐. 채영아. 귀여워. 들어왔어. 귀여워. 나 봤어, 우리 애기. 우리 애기는 진짜 정말 귀엽다. 아니 어떻게 우리 애기는 씬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렇게 잘해요? 이거 또 엄청 잘할 줄 알았는데 재룡이 낑기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 애기는 진짜 정말 뭘 사주는 맛이 나. 아우 귀여워. 재룡이 대단하다. 응? 말하지 마. 재룡이 대단하다. 아이고. 아이고. 야 이제 이 집이 자리를 찾은 거 같은데 역시 집이 터가 중요해. 양말 친구들 이렇게 있고. 공룡이.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야? 이게. 여기야? 얘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야? 이게 위. 응. 됐어. 우와 나 진짜 오늘의 집에 보내야겠다. 강아지 집 꾸미기로. 진짜 오늘의 집에 강아지 집. 강아지 집들이. 강아지 집. 강아지 집들이. 강아지. 강아지 집. 랜선. 강아지 집. 너무 귀여워. 나올 줄 모르나? 에이. 나이가 야. 초등학교 상황인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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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루아 나올 줄은 알지? 근데 아직 한 번도 나왔다 들어가진 않았어. 하하하. 그렇네. 하하하. 근데 이제 뭐 말해봐. 근데 딱 그 시간이 되긴 했잖아. 하하하. 그 시간. 볼드노트야? 하하하하. 이름을 모를 수 없는. 쟤루아. 그 시간이 되긴 했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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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